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올려드렸던 엡코 수트마스터 3ES 인테이커 케이스 무료나눈 당첨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 올렸을 때도 분명히 더보기라인에다가 써드렸는데 댓글 수정하시면 안되고 뭐 요런 것들 하지 마시고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꼭 케이스 플레임들을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플레임을 안 적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또 수정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끝까지 안보시고 컴퓨터 무료나눔 하는 줄 알고 그냥 컴퓨터 주세요 개인 카톡으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영상을 끝까지 안봐주시는지 참 모르겠는데 어찌되건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들 지금 두 분한테는 오늘 저희가 메일을 따로 드릴거구요 당첨되신 분들 아이디는 하루님과 윤총님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장 이전 때문에 매장이 조금 좁아가지고 직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데 매장이 좁다보니까 매장 이전을 하려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일단 계약은 했는데 한 두배 반 정도 넓은 쪽으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좀 허접하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가면은 좀 더 좋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수고해 수고하셔도 수고하셔도 수고 감사합니다.